오늘 아침은 한겨울만큼이나 춥습니다. 부산도 기온이 영하 3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서 최저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절정에 달한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매서운 추해가 찾아왔습니다. 아직 계절은 초겨울이지만 날은 한겨울만큼이나 추워졌는데요. 오늘은 옷장에서 두꺼운 겉옷을 챙겨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부산도 기온이 영하 3도 가까이 떨어지며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기온만 어제 이 시각보다 6도가량 낮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8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7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틀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오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남도 전 지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낮에 기온이 오르더라도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는데요. 한낮 기온 부산과 양산이 7도, 창원은 4도에 머물러 온종일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인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 대설이자 주말인 내일은 낮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이번 주보다 추위가 조금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시가 한 해 수천억 원의 출산 보육 예산을 쓰고 있지만 정작 애를 낳고 기르게 될 청년을 붙잡기 위한 일자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접근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인데요. 부산 청년 유출 기획보도,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부산시의 청년 인구 정책과 예산 문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12조 5,910억 원.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출산 보육 대책에 7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출산 축하금이나 아동수당, 영유가 보육료, 누리 과정 등의 공보육수당 예산을 첨첨히 편성을 했습니다. 충분히 필요한 예산이긴 하지만 일자리 예산과 비교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년도 일자리 확충 관련 예산은 1,762억 원. 출산 보육 예산의 4분의 1 수준이고 아동 가정 양육수당 지원 예산보다 적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이 유입되고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시작되지만 부산시 예산 슴스미는 핵심과 빗나가 있습니다.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해온 정책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역적인 것들이었어요. 돈 얼마 줄 테니까 애 나라.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만족하고 자신들의 삶을 믿고 전개할 수 있는 일자리와 그런 환경과. 매출액 기준 전국 100대 기업은 부산에 단 한 곳. 1000대 기업도 34곳에 불과합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유치가 절실하지만 부산시 관련 예산은 이미 유치가 확정된 기업에 지원할 476억 원뿐입니다. 올 들어 부산시에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청년 희망정책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정보망 운영이나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 등 뻔한 대책만 나열하고 지원 목적마저 불분명한 대학 지원 사업 같은 무늬만 청년 일자리 대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청년센터 중간지원조직, 청년들이 운영하는 어떤 공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왔거든요. 부산이. 해마다 수천억 원의 출산 보육 예산을 쓰고도 올해 부산 지역 출산율은 0.78명.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 사이 한 해 7만여 명의 20, 30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면서 도시는 계속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부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대로 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이 같은 청년 유출과 인구 감소 속에 도심 속에서 문을 닫는 학교, 폐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낡은 학교 건물이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성공 사례도 있지만 여러 제약에다 폐교 수가 급증하면서 부산 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부산 시내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2003년 천 명에 육박하던 학생 수가 불과 15년 만에 4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230명 규모로 떨어졌습니다. 학생들로 북적이던 복도는 텅 비어 있고 남은 교실은 체험 교실과 실습실로 용도를 바꿔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결국은 내년 3월 인근의 학교와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5년 동안에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반여동의 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교실이 최초에 생각했던 그런 규모에서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실제 부산의 학령 인구는 지난 2000년 63만 명에서 시작해 2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봉초와 반여초등학교가 합쳐지고 덕천중학교와 덕천여중이 남녀공학으로 통합이 결정되는 등 통합 대상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통폐합을 통해 문을 닫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들 폐교 부지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부산교육청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방탄소년단 박지민 군의 모교로 더 유명한 옛 회동초등학교 부지입니다. 건물의 3, 4층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창의공작소라는 과학실험 교육 장소로 1, 2층은 중학생들을 위한 영양교육체험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문 인력과 우수한 설비를 가지고 아이들이 상상한 것을 보다 더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게 저희 공작소의 장점이고 학교에서 하기에는 힘든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저희 공작소에서 구현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폐교가 다 이렇게 변신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의 접근성, 인근 주민들의 반응, 해당 지자체와의 관계 등 제약을 받는 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어쨌든 최대한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고 그래도 지금 방안이 안 나올 때에는 최종적으로 내약을 하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폐교 대상이 향후 5년간 약 30개 학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 교실이 부족해 허덕이던 교육 현장이 이제는 폐교 처리라는 새로운 사회적 고민거리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말벌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서 식용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벌을 꿀에 절인 말벌꿀을 만들어서 시중에 유통한 양봉 업자들과 채찍꾼이 보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경북 영천의 한 양봉장. 철조망 안을 집게로 헤집어 엄지손가락 크기의 샛노란 말벌을 꺼냅니다. 이 포획기의 주인은 73살 A씨. A씨는 말벌로 인한 꿀벌 피해가 계속되자 말벌을 포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잡은 말벌이 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말벌을 꿀에 절여 시중에 유통했습니다. 또 다른 양봉업자 B씨는 한약재로 사용하는 말벌집을 채취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은 말벌로 꿀을 만들어왔습니다. 꿀에 담근 말벌을 1년 정도 숙성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 등을 통해 팔아치었습니다. 말벌을 꿀에 절인 일명 말벌꿀입니다. 2.4kg짜리 병 하나당 보통 25만 원 안팎의 거래됐습니다. 말벌로 담금주를 만들어 팔다 적발된 경우는 있지만 꿀을 만들어 판매하다 걸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말벌은 독성이 강한 탓에 식품위생법상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판매 유통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부산 식약청은 양봉업자와 채취꾼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말벌꿀 74병, 시가 1,800만 원 상당을 압류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을 봅니다. 막 나가는 국토부 김해 신공항 건설 생고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김해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지자체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 삽입한 걸로 확인됐다는 내용인데요.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앞두고 국토부 항공정책실 차원에서 동남권관문공항을 김해 신공항으로 표기를 변경하자고 집요하게 요구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국토부가 절차를 무시했다며 강하게 항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 정책의 계도기간 만료일을 내년 2월 11일에서 5월 11일로 3개월 더 연장한다는 기사인데요. 부산경찰청은 운전 습관을 고치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선 부산경찰의 5030에 부산시민의 60%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 신문은 국제신문입니다.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후임에 박성훈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함합형에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1971년생인 박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쳤는데요. 부산시는 박 의원 외에도 경제 관련 중앙부처 출신 인사를 두루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내부 승진도 배제할 수 없는데 김윤희 일자리 경제실장이 후보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케아가 비수도권 첫 대형 매장인 동부산점을 내년 2월 13일 정식 개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케아는 현재 부산 서면에 팝업 전시 공간도 열고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할 계획인데요. 동부산점의 경우 이케아의 국내 첫 현지 법인으로 오시리아 관광단지 한 4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세워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주요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한반도 평화경제 컨퍼런스가 오늘 오전 9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 부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기업인과 통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남북 교류협력의 시대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경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부산 국제금융진흥원 설립 공청회가 오늘 오전 11시 무년금융단지 내 아바니 호텔에서 열립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한국당 김정은 의원 주체로 열리는 오늘 공청회에서는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에 싱크탱크 역할을 할 부산 국제금융진흥원 설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설립 추진의 동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산 노사민정 송년 화합의 방 행사가 오늘 저녁 6시 30분 코모도 호텔 히락정에서 열립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부산경영자총협회 심상균 회장 등 부산의 노사민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해에도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중요한 회의라면 기록이 남아있는 게 상식입니다. 아니, 규정상 그렇습니다. 부산 항만공사가 부두 운영사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그래 왔다는 게 이유입니다. 임선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신항 서쪽 컨테이너 부두는 뛰어난 위치 조건 등을 갖추고 있어 신항에서도 가장 좋은 부두로 평가받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되는 부두란 얘기입니다. 이 부두의 운영권을 누가 가져가게 될지는 국내외 해운 항만업계 최대의 관심사. 부산 항만공사가 서컨테이너 부두 운영사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기재출된 수료는 일체에 반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운영사를 결정하게 될 평가 배점표입니다. 총 점수는 100점, 화물 창출 능력 45점, 부두 운영 관리 역량 25점, 업체 신뢰도와 참여 운영 형태, 임대료가 각각 10점씩입니다. 가점 10점이 있는데 이건 특정 회사, 그러니까 북항 통합 운영사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배점표를 포함한 운영사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 항만공사는 지난 8월부터 7차례의 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와 관련한 자료, 단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점을 왜 10점이나 주기로 정한 건지, 회의에서 어떤 의견과 주장이 오갔는지 공식적으로는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업무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록물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검토 사항까지도 남기도록 규정합니다. 부산 항만공사 내부 지침에도 업무 과정의 검토 사항 등을 보존,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법과 규정을 어긴 사실에 대해 부산 항만공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맞춰 업무를 진행했고, 평가 배점표를 포함한 운영사 선정 기준은 객관적으로 마련됐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한 주간 부산의 누리꾼들이 픽했던 부산의 SNS 이슈를 키워드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산의 이야기를 팟캐스트로 담고 있는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 FM의 우피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051 FM의 우피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네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치러졌었죠? 네, 맞습니다. 회의 자체는 사고 없이 무사히 치러졌는데요. 하지만 회의 기간 동안 있었던 교통 통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좀 급격화만 했습니다. 네, 주최 측에서 시민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남겼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했었죠. 댓글에서도 많이 드러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들을 쭉 보면 사람들 경적 울리고 욕하고 늦어서 버스에서 내려서 뛰고 난리통인데 협조되었다고 협조당한 거겠지라며 이런 불편을 강하게 나타낸 댓글도 있었고요. 경호 보안 때문에 장소, 시간 공지 없이 교통 통제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도로를 틀어막으면 차들이 다른 곳으로 위하하도록 교통 정리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며 최소한 용문도 모른 채 서 있는 운전자들에게 귓바닥 멀뚱이 서 있는 경찰들이 통제 사유도 설명해주고 다른 도로를 위하하도록 알려줬어야 합니다라며 통제는 이해되지만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면서 아쉬움으로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큰 국제 행사가 치러지다 보면 물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보드 만나보겠습니다. 파워크레인인데 어떤 소식인가요? 지난 11월 30일 동래구 온촌동의 한 공사장에서 무인조작 파워크레인이 불어져가지고요. 인근 도로와 건물을 덮치는 참 아찔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긴 한데 댓글의 반응이 정말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놀랐다는 댓글들 속에서 사고가 났으면 통제를 좀 하던 것처럼 사고의 현장에 대한 미흡한 후속 조치에 대한 댓글도 있었고요. 또 다음으로 아마 모두 이 부분과 비슷한 심정일 것 같아요. 야, 집 앞에 저렇게 됐는데 나 참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그러게요. 타워크레인이 부러지는 사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런 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SNS를 달궜던 부산의 이슈들, 부산 공동체 라디오 공오일 FM의 우피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의 모 대학교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일본어 창의융합 학부는 교수들이 내는 학부 발전 기금으로 장학금을 저어왔지만 교수들이 10년간 학생 17명에게 지급될 장학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으며 반환된 장학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부산진구 계금동 동서고가로 인근에서 27살 A씨가 몰던 승용차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세운 뒤 곧바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차량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2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 중 차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구덕 운동장에서 열린 경남FC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부산은 1차전 홈경기에 2점을 살려 맹공을 펼쳤지만 골 결정력 부족을 드러내며 결국 경남의 골문을 여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는 8회의 창원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부산이 최소 한 골을 넣고 비기거나 이기면 일부리그로 복귀하고 다시 무득점으로 비길 경우 승부차기를 통해 승격팀을 가리게 됩니다. 여자 프로농구 BNK섬이 우리은행과의 홈경기에서 75대 70으로 승리했습니다. BNK섬은 안혜지가 16득점 7리바운드 12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급 맹활약을 펼쳤고 노현지와 진안, 단타스팅이 두 자릿수 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창단 첫 시즌 연패를 거듭해 꼴지로 추락한 BNK섬은 선두 우리은행을 잡는 이변을 연출하며 중위권 진출에 희망을 키웠습니다.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어제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정 전 부시장은 1996년 부산시 총무과장과 정책기획실장 등을 거쳐 행정부시장을 끝으로 퇴임한 뒤 지난해 부산시장 선거에서 24시간 운영 가능한 도심형 신공항을 공약으로 걸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었습니다. 고인의 빈손은 부산시민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대학원 논문을 계약직인 입법연구위원회에 맡겼다는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문기 시의원이 예결위원장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기로 했으며 김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입법연구위원회에 요청한 자료가 논문 형태로 작성돼 자신의 석산 혼문 대피를 맡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부산시는 버스 도착 시간을 안내하는 버스 정보 안내기의 표출 방식을 기존의 버스 번호가 낮은 순에서 도착 순서대로 표시하도록 개선합니다. 이는 버스 승객들의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 부산 시내에는 버스 정보 안내기가 1163곳에 설치돼 있습니다.